다시 한번 저희 다이아 멤버들이 모으신지 모르겠으니까 저희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은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멤버들이 한강에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한번 받아보셨어요 퍼스킹도 한강에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펜트도 많이 채우고 계시고 여유로운 모습 보니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라탄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있으세요 오늘 저희 이렇게 다이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무대 보여드릴텐데요 바로 이번 타이틀곡의 미스터 포터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